지금 보니까 지금 장기인 비출이 25번이요 25번이 731회에 지금 나왔고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가장 최고 25번을 진짜 한번 나왔때까지 과정스러워 25번 그 다음에 2번 2번이 754회에 나왔습니다 754회 2번 또하나 응제 숫자가 1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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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55회 13번 안나운스로 한번 이 숫자를 반자동으로 돌려도 될까 쓴 제 느낌 37번이 753회 요 3개는 밀키빛칼 하죠 753 753 754 75 754 75 25번이 언제 나올까 궁금하다 25번 25번이 언제 나올까 252 23 37 형님 생각 어떠십니까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252 23 37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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